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낙하운석인 진주운석입니다. 진주운석을 에메랄드 커팅을 해서 광을 입힌 것인데 정말 멋있게 커팅이 됐습니다. 은혜색으로 입면서도 LED조명에 블루빛 컬러가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조명에 반사되는 특징이 있으면서 아주 특이한 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초 1호입니다. 진주운석의 에메랄드 커팅, 이것을 반지로 하는 큰 영예를 얻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포항 카보나다 다이아몬드 앵두금 성분석소였습니다.